여기가 복도입니다. 여기가 복도입니다. 고조주! 얘들아 안녕! 원래는 이건데. 진짜 대박. 되게 많이 기울어있다. 기울인 걸 어떻게 모르겠지? 원래는 이렇게. 원래는 이건데. 힘들어. 살려줘. 다리 아파. 살려줘. 어떡해. 너무 무서워. 안녕하세요. 현재 동영동이랑 살려주신 선생님께서는 현재 동영동의 메인 폰이 제대로 묶여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.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.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. 엄마 정말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할 건데 뭐 제 소리야. 살아서 보자.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리. 더 이상 미안하다.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으리.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으리. 더 이상. 하다만. antim으로. 하다. 하다. 다시 한 번. 눈물이. 마을. 취믹. 하다. 마을. 백하. 죽어간 아이들을 분노하라 행동하라 이 미친 세상을 바꾸어라 아이들조차 지켜주지 못한 우리가 더 잃을 게 남았더냐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아 기울어졌다 야 나도 하자 아 내 이곳은 뭐 진짜 진심이야 진짜 진심이래 진짜 진심이래 우와 구멍적이거지 난 구멍적이 입어둬면 구멍적이 입어둬면 구멍적이 입어둬면 구멍적이요 구멍적이요 잊지 마라 무참히 죽어간 아이들을 분노하라 행동하라 이 미친 세상을 바꾸어라 이 미친 세상을 바꾸어라 아이들조차 지켜주지 못한 우리가 더 잃을 게 남았더냐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무참히 죽어간 무참히 죽어간 아이들을 잃을 게 남았더냐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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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